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올해 73세된 여성입니다. 교육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은퇴 후 남편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활동도 하면서 즐거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손주들까지 보고 나니 제 할 일은 다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타까운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탄하게만은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제 인생이 그랬거든요. 남들이 보기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좋은 남편 만나 자식들도 낳고 자수성가시키고 이 정도면 성공한 삶 아니냐 하는데 저도 한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요. 지금이야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 웃으며 그땐 그랬지 하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로 돌아간다면 무슨 정신으로 살아갔는지 상상조차 안됩니다. 젊고 어렸으니 악으로 깡으로 버텼다는 말이 맞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함께 울고 웃고 화도 내면서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어떻게 된게 집에서 살림한다는 여편네가 밥상에 고기반찬 하나가 없어? 지금 이대독차 금교 죽일 시작정이야? 이래가지고 나가서 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도대체 당신이 하는 게 뭐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형편에 고기반찬이 웬 말이야? 먹는 거 입는 거 하나라도 아껴야 하는 거 몰라? 이번 달에 순인에서 빌린 쌀만 벌써 얼만데 그것도 겨우 내가 탁받는 질에서 다 갚고 있는 거 모르지? 나는 나대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나가서 돈이나 한 푼이라도 더 벌어와 이 화상아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부려했습니다. 전쟁의 여빠로 부산으로 피노났던 가족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위로 3대 독자였던 오빠, 두 살 터울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막내로 태어났고 탄생의 기쁨을 얼마 누리지도 못하고 저희 집엔 검은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죠. 아마 그때부터였지 싶습니다. 저희 집에 닥친 불행이 제가 살아갈 인생의 걸림돌이 되기 시작한 게요. 어쨌든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언니가 병을 얻어 어떻게 할 새도 없이 황망히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없는 형편에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목 좋은 곳에 묻었다고 했어요.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언니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희 집은 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설상가상 아버지가 집안을 일으켜 본답시고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녔고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전재산을 잃게 되었죠. 가뜩이나 힘든 상황 속에 태어난 저는 계속되는 악재에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고 원망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3살이 되었을 무렵 저희 가족은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었는지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 시절 제대로 된 보육시설도 없었고 이웃집에 저를 맡기며 부모님은 일용직, 구두닦이 등 여러가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렵사리 오빠와 저를 키웠지만 집안의 형편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여전히 사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와 식구들을 뒷바라지하던 어머니는 급기야 저희 앞에서 빈번하게 싸우기도 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희 남매는 한참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갈수록 돈 들어갈 일만 생기니 부모님도 지치고 짜증나셨는지 모든 일에 대한 원망을 저에게 쏟아붓기 시작하셨어요. 언제나 늘 분풀이 대상은 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집안의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3대가 망한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내가 태어나서 우리 집이 번창을 하지 못하고 계속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책도 했어요. 저도 자라면서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게 될 줄 아는 나이가 되었을 무렵엔 말이 통하지 않으니 손을 대기도 하셨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모님은 제 말을 들어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다못해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 처음 했는데 아무도 몰라 옷에 피를 묻히고 화장실 한켠에 쥐죽은 듯이 숨어있던 적도 있었고요. 아무것도 몰랐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대처를 하지 못해 난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주변에 언니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학교 선생님에게 이리저리 물어가며 그렇게 사춘기 시절을 견뎌낸 것 같습니다. 사실 사춘기라고 할 것도 없지만 말이죠. 너 내년에 중학교 졸업이지? 집안에 한 사람만 잘나면 되는 거야. 너는 고등학교 진학할 생각은 꿈도 말아라. 내가 봉제공장 하나 소개받았는데 거기 취직할 준비나 해. 여자는 그저 적당한 때 좋은 집안 골라서 시집 잘 가면 그걸로 인생 성공한 거야. 친정에 도움도 주면서 살아야지. 네가 할 일은 그거다. 그러니 허튼 생각일랑 하지 말거라. 그러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땐 아버지께서 제 인생을 마음대로 취락펴락 하시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은 꿈도 꾸지 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으니까요. 설마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을 그런 식으로 고생시키겠냐 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참 매정하신 분이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고 저는 곧장 집으로 와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세탁기도 없던 시절이라 직접 하나하나 손빨래를 해야 했고 식사 준비며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그런 저와 달리 오빠는 가족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없는 형편에도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살았어요. 귀한 아들 그러니까 3대 독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랬던 거죠. 제가 열심히 노력해도 오빠의 반에 반도 못 미쳤던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쌀이 없어 밥을 굶는 일도 허다했고 시키는 대로 정해진 대로의 삶을 살았던 저는 노예나 다름없었지요. 그래도 작게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었던 건 이따금씩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준 오빠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런 집안 환경에서 저는 공부하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죠. 남들은 죽어라 하는 공부를 저는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 말맞다나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봉제공장에 취직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은 모두 아버지나 어머니 손에 들어갔고 저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죠. 그렇게 살기를 몇 년 어느새 저도 당연하게 생각했는지 점점 무뎌지더라구요. 술을 마시고 돈을 더 벌어오라며 행패를 부리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못마땅해 혀를 끌끌 차시며 온갖 원망을 털어놓는 어머니 미안해하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오빠까지 제 인생은 참으로 고달프고 또 외로웠답니다. 영자야 이 오빠가 너한테 면목이 없다. 아버지랑 어머니가 너한테 악감정 같은 건 없으신 거 너도 잘 알지? 지금은 힘들지만 이 오빠가 성공하고 나면 우리 가족 다 웃는 얼굴로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조금만 힘내자. 응?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악감정이 없으시다고? 오빠는 그동안 나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 밥도 굶어가면서 뼈 빠지게 일해서 돈 갖다 바치는 노예? 내 친구들은 다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소풍도 가는데 나는 지하에서 먼지난 곰팡이 마시면서 개고생하는데 어머니 아버지보다 오빠가 더 나빠. 그런 저의 마음을 달래주는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따금식 오빠에게 소리치는 게 전부였지만 그마저도 부모님은 어디서 남자한테 큰 소리냐며 저를 나무라기에 바쁘셨으니까요.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다들 희망이 생긴다고 하던데 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습니다. 조금 더 나아지겠지 언젠간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집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러다 제가 처음으로 부모님과 다투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마 그날도 일을 마치고 밤늦게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끝도 없는 골목을 지나 집에 들어서려는데 부모님이 대화를 나누고 계신 겁니다. 다 늦은 시간에 주무시지도 않고 무슨 대화를 하시나 싶었는데 두 분이 하는 대화를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무살도 안 된 저를 돈 많고 나이도 많은 사람에게 시집 보내려고 고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한참 동안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저를 한순간에 보내버리면 어떡하나 정말 이대로 팔려가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굉장한 두려움이 저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꼼짝없이 주저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김회장님이 잘 아는 집이라고 하니까 신호는 보장된 곳일 거야. 그 집도 워낙 손이 귀한데 아들 소식이 없어서 똥줄 좀 타는 모양이야. 곧 갈라서게 할 거라고 하는데 그 자리를 영자가 메꿔줬으면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 빚도 갚아주고 이사도 시켜준다고 하니 나쁜 조건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 임자 영자 만나거들랑 잘 설득해봐. 며칠 뒤 저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며 어머니가 따로 부르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난 밤 아버지와 나누었던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온갖 달콤한 말로 저를 설득하려 하셨습니다. 집안도 빵빵하고 평생 돈 걱정 안 하면서 살 수 있다면서 말입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무언가 못마땅 하셨는지 저 하나만 희생하면 온 식구들이 두 다리 뻗고 편히 살 수 있다면서 잘 생각해 보라고 하시더군요. 그 소리에 저는 머리를 무언가로 내려친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딸이 아니라 그저 돈 벌어오는 도구로밖에 생각 안 하신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내답할 가치도 없었지만 이대로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는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아서 큰 마음 먹고 어머니께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뜻대로 살아온 적 단 한 번도 없다고 그런데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날 낳아줬다는 이유만으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쥐락벼락 마음대로 하려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면서 말입니다. 정색하고 단호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니 처음 보는 태도의 어머니는 무척이나 당황하신 기색을 보이셨어요. 이내 저와 어머니의 대화를 듣고 계셨던 아버지가 불쑥 끼어들어 어디서 못 베어먹은 버릇이냐고 저에게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손까지 올리시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할 말은 다 하고 맞아야겠다 싶어서 그동안 맺혀있던 제 속마음을 모두 다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살아온 세월에 대한 원망을 다 쏟아붙진 못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부모님께 되들었습니다. 큰 소리가 나자 방에서 공부하고 있던 오빠도 달려나와 저와 부모님을 말리기 시작했고 그러는 와중에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죠. 낳아준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날 자식이라고 낳았으면 최소한 부모자식 간의 도리는 하셔야죠. 제가 이 집 노예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데 왜 어머니 아버지 뜻대로만 행동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더 이상 이 집에 살 이유도 없어요. 절 사람으로 취급해 주시지도 않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냐고요. 돈이 필요하면 직접 버세요.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 집 식구 안 할래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과 크게 싸우고 말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반항이란 걸 해보게 되었죠. 짜릿하면서도 왠지 모를 두려움이 공존했지만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바뀌길 바라면서 있는 힘껏 소리치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왠지 그날은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공장에 다니며 사귀게 된 친구네 집에 며칠 신세를 지게 되었고 하루 이틀 지나면 돌아오겠거니 했던 부모님은 막상 제가 돌아오지 안자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될까봐 그러신게 아니라 이대로 제가 나가버리면 당장 생활비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다 못한 오빠가 저를 데리러 왔더라구요. 오빠와 한참을 신랑이 했고 친구네 집도 더 이상 있을 곳이 못된다고 생각해 오빠의 손길을 뿌리치고 무작정 길을 나섰습니다. 발길 닿는 곳으로 가다보면 찜질방이던 여관방이던 뭐라도 나오겠지 싶어서요. 오빠는 온갖 말로 저를 회유하려 했고 그런 오빠를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 무시하게 바빴습니다. 그날 유독 비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오빠는 반포기 상태였는지 한시간 넘게 조용히 제 뒤를 따라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큰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길을 걸어가다 제가 사고를 당할 뻔했거든요. 맞은편에 왼트럭 한 대가 질주하며 오고 있었고 저는 당황한 나머지 그 자리에 굳어있었죠. 하지만 누군가의 밀침으로 인해 도로 안쪽으로 떨어졌고 온갖 잡소리와 함께 잠시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사람들의 비명소리에 저는 금방 깨어났어요. 그리고는 주변을 살펴보았는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빠가 저를 구하다가 사고를 당한 거였죠. 피를 많이 흘려 움직임 조차 없었고 결국 오빠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고였어요. 싸늘하게 식어가는 오빠를 붙잡고 이리저리 흔들어도 보고 소리도 질러보았지만 오빠는 그렇게 제 곁을 저희 가족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지르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죽은 오빠가 생각난다며 치를 떠셨습니다. 저 때문에 오빠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가족들의 멸시와 구박 온갖 모욕을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재수 없는 것 같은 이라고 딸자식 이라고 있는 게 집안에 도움이 되는 게 없어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이 났다. 감히 3대 독자를 우리 귀한 아들 억울해서 어떡할 거 아이고 영준아 이를 어찌하니 너는 앞으로 우리 집안에 평생 빚갚으며 살아라. 죽은 네 오빠를 생각해서라도 말이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제 마음은 쉽사리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원망을 퍼부어서라도 아픔을 달래셨지만 정작 저 하나 위로해 줄 사람 없더군요. 저 때문에 죽은 게 맞으니 한동안은 죄인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18살이 되던 해 저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저 때문에 오빠가 죽었다는 그 죄책감 부모님의 온갖 원망 섞인 말 저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까지 뭐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세상은 저를 완벽히 따돌리려는 듯 했고 그것도 모자라 완전히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것 같았죠. 이대로 계속 지내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와 무작정 발길이 닿는 곳으로 갔어요. 같은 서울이었지만 주머니에 가진 돈 이라고는 단돈 10만 원이 전부 였습니다. 해외라도 멀리 나가고 싶었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에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는 좌절하고 말았죠. 이내 정신을 차리고 당장 가진 돈 이 없었기에 무조건 돈을 벌어야 겠다 생각했어요. 집이 있거나 마음 편히 누울 수 있는 공간도 없어서 숙식 제공이 가능한 곳을 알아보았죠.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리고 젊다는 장점 말고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공장에서 허드된 일이나 하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집 나온 어린애를 일을 시키자니 영 내키지 않았는지 빈번히 퇴짜를 맞곤 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싶을 때 한 식당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루종일 굶었던 터라 배가 너무 고파서 냄새만 맡고는 무작정 그 식당 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일 가격이 저렴했던 청국장을 주문하고는 개눈감 주듯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음식이 다 식기도 전에 입에 쑤셔 넣다시피 하는 저를 보던 사장님은 천천히 먹으라며 밥 한 공기를 더 내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를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며 꾸역꾸역 밥을 먹었어요. 어렵사리 진정이 되고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데 돈은 됐다며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자식이 살아있었다면 아마 아가씨만 했을 거야. 우리 딸이 한 끼 먹었다 생각할 테니까 밥값은 내지 말고 그냥 가요. 그리고 어린 아가씨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세상 사는 게 참 쉽지만은 않아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죽고 싶고 미치겠거들랑 오늘 먹은 따뜻한 밥 한 끼 떠올려봐요. 혹시 알아요? 우리 손맛 그리워서 다시 찾아올지. 요사장님은 한석구 돈을 거부하시고는 덕담 몇 마디 건네주시며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모습에 누군가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받은 게 처음이라 그런지 어버버거리면서 제대로 감사하단 말씀도 못 드렸고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한참을 울고 가게 문을 나서려는데 카운터 옆 유리문에 붙은 구인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속식 제공이 가능하다길래 조심스레 일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았죠. 처음에는 딸같은 사람을 어떻게 일을 시키냐 하셨지만 저에게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싶으셨는지 운 좋게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부부와 같은 집에 살며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같이 출근해서 밤 늦은 시간에 문을 닫고 집에 오기까지 하루를 함께했고 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살아온 가족들보다 더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사장님 부부에겐 저만한 딸이 있었는데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 늦은 나이에 결혼해 얻은 귀한 외동딸이었는데 허망하게 보냈다며 절 보면 죽은 딸이 살아 돌아온 것 같다며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온종을 느끼며 생활하게 되었고 돈도 벌며 조금씩 여유있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게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라 그런지 일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돈도 벌다 보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오빠와 차별을 받으며 자랐던 저였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어서 그런지 공부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가늠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저를 눈여겨보시던 여사장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공부는 언제든지 원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세상을 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기 위해선 꾸준히 학문을 넓혀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공부를 하다보면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면서 조언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저 혼자가 아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가족들이 저를 원망하거나 깔보지 못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또 아프거나 힘든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가족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동안 겪어왔던 서러움과 지난 날의 고통을 발판삼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장 부부의 도움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주간에는 식당일 밤에는 공부를 하며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에 고배를 마시고 두 번째 시험에 합격했는데 저보다 더 기뻐해 주셨던 분들이 바로 사장님 부부세요. 그 뒤에는 23살이라는 나이에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까지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나름 중상위권 대학이라 학업을 이어오던 친구들과 실력 차이가 많이 났지만 역시나 몇 번의 고배를 마신 뒤 이학 물고 공부해서 합격한 대학이라 그런지 더욱더 애정이 남달랐어요. 장학금으로 다행히 학비 부담은 덜었는데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공부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일을 하며 모은 돈도 어느 정도 있지만 학비를 감당하기엔 아직 턱없이 모자랐거든요. 사장님 부부의 배려로 독립을 하지 않고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저도 독립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신세를 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결국 일을 하던 식당은 그만두기로 하고 독립을 해야 해서 이리저리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당시 기숙사보다는 학교 인근에서 하숙을 하는 게 유행이었던 터라 사장님 부부도 끼니라도 잘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곳을 원하셨어요. 입학식을 앞두고 어느 날 밤늦게까지 부동산을 전전하며 집을 알아보고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몸이 천금만금 무거웠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나오니 사장님 부부가 맥주 한잔 하자며 저를 부르셨어요. 시장 통닭 한 마리 뜯어놓고 맥주 한잔 곁들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끝날 무렵 사장님 부부가 저에게 무언가를 건네주시는 겁니다. 그건 바로 천만원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어요. 용자야 그동안 우리랑 살면서 부족한 게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하고 싶구나. 우리 딸이나 마찬가지였던 니가 독립을 한다니 정말 아쉬워. 그래서 말인데 이 돈 우리 딸 대학생 되면 주려고 했던 등록금 이야. 너 줄 테니까 이 돈으로 방도 구하고 등록금 보태라. 거절 사장 사장님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그동안 사정 봐주시고 지내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제가 엎드려 절을 해도 모자란 상황인데요. 이러지 마시고 돈은 도로 넣어주세요. 제가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주말마다 올 텐데 왜 안 볼 사람처럼 그러세요. 정말 가족의 품에서 떠나가는 것 마냥 아쉽고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도 사장님 부부와 한참을 이야기하며 울고 웃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사장님 부부를 친부모로 여기며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집으로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가끔 학교 앞으로 오셔서 점심도 사주시고 그런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더랬죠. 그러다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부터는 교육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남들은 졸업하고 해도 늦지 않는다며 여유를 가지라고 했지만 늦깎이 대학생인 저에게 더 이상 여유가 있어선 안됐습니다. 그렇게 수험생활 못지않게 밤낮 없이 공부를 했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교육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지원을 서울 경기도로 했는데 다행히 서울로 배정을 받았고 저는 서울 교육청 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남들보다 조금 늦은 시기 였지만 앞으로 정년 퇴임까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더 본분을 잊지 않기로 하고 열심히 살아가기로 결심 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의사였는데 직장 선배의 소개로 만났어요. 처음엔 일에 집중하느라 연애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만나다 보니 대화도 잘 통하고 저를 배려해주는 모습이 참 마음에 들더라구요. 그래서 만남을 이어가다 남편의 수줍은 고백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도 싫지만은 않았고 이제는 마음 편히 저를 누군가에게 의지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연인이 된 지 2년 정도가 되었을 무렵 남편 쪽에서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며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더군요.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하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 자식을 낳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서 순간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태어날 제 자식들에게 못 볼 꼴을 보일까 걱정도 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걱정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가족의 정이 그리웠던 저는 사장님 부부와 남편과 오랜 이야기를 했고 결국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 사정을 알고 있던 사장님 부부와 남편은 저를 이해해 주었어요. 예비 시부모님께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없어도 되는 불필요한 존재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 근처로 작은 병수의 아파트를 준비했고 가구며 살림살이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장만 하는데 그때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 앞날은 밝게 빛날 줄만 알았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미래를 그리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는 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0년이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부모님이 어떻게 제 소식을 들었는지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갔더라구요. 그냥 찾아간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요즘 말로 진상 짓을 했다는 말에 저는 격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번은 남편이 제지를 하고 병원 측 보안요원들이 제지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 인지 계속해서 저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남편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습니다. 제가 일하는 교육청에도 찾아와 저를 만나고 싶다며 한바탕 난리도 쳤구요. 이대로는 안될 것 같아 이번에는 제가 직접 맞닥뜨리기로 했어요. 오후 오후 반차를 사용하고 큰 마음 먹고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병원 로비 한쪽에서 큰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내가 이 병원 박인석이 장인 되는 사람이야. 내가 잘난사위 얼굴 좀 보겠다는데 니들이 뭔데 내 앞길을 막아. 배운 것도 없는 것들이 뭘 한다고 방해를 하느냐 이 말이야.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박서방 좀 나오라고 해. 지금 여기서 뭐하는 짓 남의 일하는 병원에 찾아와서 이렇게 진상짓 하고 있으면 누가 알아줘요? 어디서 개막라님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어요? 배울만큼 배우셨다는 분들이 이렇게 교양이 없어요? 당장 나가세요. 이번엔 보안요원이 아니라 경찰을 부를 테니까. 제가 갑자기 나타나자 부모님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위아래로 한참을 쳐다보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같이 살 땐 오빠에게 작아진 옷 엄마가 가끔씩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물려받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직업 특성상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이어야 하고 그때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니 놀라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당황한 모습을 보이더니 제가 경찰을 부른다고 하자 꽁지가 빠지게 도망치듯 떠나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번에는 병원이 아닌 저를 찾아오셨더라구요. 웬일로 얌전하게 교육청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보자길래 점심시간에 그래로 갔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니 한참을 노려보며 왔냐는 말 한마디 툭 내던지더라구요. 넌 어떻게 낳아준 은혜도 모르냐? 어떻게 부모 모르게 결혼을 할 수 있느냐 말이야. 결혼이란 자고로 일륜지대사라 집안과 집안이 얽히는 일인데 네가 어디서 감히 부모를 기만하려 해? 당장 그 집 부모들부터 만나게 자리 박서방 그놈도 내가 보기엔 싹수가 아주 노란 것 같다. 이참에 버릇을 고쳐 무슨 염치로 절 찾아온 건지 모르겠는데 더이상 함부로 행동하시는 거 멈추세요. 그리고 언제 봤다고 이놈저놈 하세요? 저 집 나온 그날 이후로 부모님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그러셨잖아요. 그러니 앞으로도 서로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삽시다. 더이상 할 말 없으니 이만 가볼게요. 저는 저에게 큰 상처를 준 부모님에게 더이상 미련은 없다며 할 말만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무슨 볼일이 남았는지 어떻게서든 저를 붙잡으려고 하더라구요. 결국 아버지와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고 제 얼굴에는 커피와 물잔이 쏟아졌습니다. 네 부모님이 버릇없다며 저에게 잔을 들이부으신 거예요. 한참을 난리치니 경찰이 오고 나서야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직이 있기도 하고 제 부모님이지만 이대로는 넘어갈 수 없었어요.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된 상황에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 귀에도 이 사실이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사장님 부부에게도 이 소식이 알려졌는지 한다름에 경찰서로 오셨더라구요. 우리 딸 하면서 지저분해진 저를 쓰다듬으시더니 또 그 꼴이 안입고 왔는지 부모님과 작은 다툼을 하셨죠. 복잡해진 상황에 금방이라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숨 좀 돌리고 마음 편히 살까 했는데 제 인생에 또다시 검은 먹구름이 드리우는 것 같았죠.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경찰서에 예비 시부모님 저를 저를 키워주신 사장님 부부 저를 낳아주셨지만 자식 취급도 안하셨던 친부모 그리고 남편까지 함께하며 참 우수운 꼴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쉴 뿐이었죠. 카페에서 기물파손 병원에서 있었던 여러 소란들을 한 대 엮어 고소를 하겠다 하니 부모님은 무엇이 무서운지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도 힘없이 집으로 돌아와 씻고 몸져 누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하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더라구요. 이대로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다음날 점심때가 되어서 저는 예비 시부모님을 찾아뵈었어요. 모든 상황에 대해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 식사시간에 맞춰 찾아뵈었습니다. 덤덤이 식사를 마치고 예비 시부모님은 차 한잔을 내주시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저는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파혼을 하라고 하시면 겸허의 의사를 받아들여 뜻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못난 꼴 보여드린 것도 죄수로운데 그 어떤 처분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어제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그 사람 한테도 모두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그건 다 어른들의 잘못이란다. 이렇게 자책하고 있을 줄 알았으면 어제 혼자 두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는 이미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한 이상 이 결혼 모를 일은 없을 거다. 그동안은 그동안인 거고 앞으로 너는 내 며느리로 내 딸로 살아가 줬으면 하는구나. 그동안 마음 고생하느라 고생했다. 다행히 예비 시부모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파혼을 결심하고 모든 걸 말씀드렸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나간 일은 신경 쓰지 말라며 되려 저를 다독여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만 괜찮다면 저를 키워준 사장님 부부를 혼주석에 앉히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공존하면서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식을 며칠 앞둔 그 사이 시간에도 친부모들은 계속해서 저와 남편을 찾아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애초에 찾아온 목적이 돈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부모님이 사람을 시켜 제 친부모님의 뒷조사를 하셨다고 해요. 앞으로는 저와 마주치는 일은 없었으면 했고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해 남몰래 애를 쓰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웠고 돈이 급했던 친부모님들은 눈에 뵈는 게 없으셨어요. 결혼식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도 저를 아주 끈질기게 따라다녔습니다. 친부모님을 차마 제 손으로 감옥에 집어넣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찾아오지만 안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제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결국 낙연의 고리를 끊어내야 했어요. 가족에게 어쩜 이리 매정하게 구느냐 하겠지만 이 고통을 정말 당해보지 않고는 모르거든요. 결국 저는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유명한 변호사를 소개받았고 마지막 기회를 드리고자 친부모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와 남편을 대동하고 나타나니 그래도 은근 긴장하신 모습이더군요. 저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앞으로는 찾아오지도 연락하지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남질 않았는데 늙은 자신들은 누가 봉양하냐며 자식된 도리를 다하라고 역정을 내더라구요. 모시고 살라는 소리가 아니라 매달 생활비를 보태라며 적어도 자식 노릇을 해야 한다고 끝끝내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치를 떨었고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제 뒤를 따라 나오며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내뱉었는데 남편이 큰소리로 한마디만 더하면 가만 안된다고 하니 그때서야 깨갱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정말 신기하리만큼 저에게 연락을 하지도 찾아오는 일도 없었어요. 모든 악연이 끝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 살았습니다. 마음이 나아지니 아이도 금방 생기고 하는 일도 술술 잘 풀리더라구요. 저는 진급 남편은 남편은 교수로 임용되면서 인생의 탄탄대로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품어주신 사장님 부부도 틈틈이 가게를 확장시키셨는데 저희 시댁과 함께 사업을 하신 뒤로는 큰 성공을 거두셨어요. 저희 시부모님이 식품업계에서 나름 유명하신 분들이었거든요. 시아버지도 큰 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운영하고 계셨구요. 아무튼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고 비로소 제 인생의 꽃길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아들 둘 딸 하나 낳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저를 보듬어주시던 분들이 지금은 함께 하진 못하지만 언제나 늘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계십니다. 이 사연을 쓰는 지금 이 순간 돌아가신 사장님 부부와 시부모님이 생각나요. 친부모님은 쭉 소식을 모르다가 몇 년 전 잡고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저몰래 장례까지 챙기고 납골당에 잘 모셨더라구요. 아직까지 찾아뵌 적은 없지만 나중에 저도 생을 다 하고 나면 그때서야 만나지 싶어요.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던 것처럼 남은 인생 얼마나 될진 모르겠지만 실컷 즐기다 가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죽은 언니와 오빠를 만나 오랜 회포를 풀 수 있겠죠. 그런 제 인생에 응원 한마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의 한 동네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아등바등 살고 있는 60대 남자입니다. 저는 인생이 참 굴곡진 사람입니다. 물론 저보다 더하신 분들도 많겠지만요. 첫 아내와 이혼 후 둘째 아내와 재혼해서 아들 낳고 살았는데 행복하려고 한 결혼인데 이상하게 자꾸만 불행해지더라구요. 진심으로 사랑했던 첫 아내는 기가 막히게도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져 저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둘째 아내는 전첩 보란듯 한 결혼이라 그런지 사이에 아들 녀석이 하나 있는데도 위태위태한 가정을 이십몇 년째 꾸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잘 살아보려고 도전하고 애썼지만 쉽게 사업이 잘 풀리질 않아 지금은 자영업자가 되었는데 매번 아내와 아들 소가리 때문에 마음이 다친 적이 많았습니다. 편의점으로 최종 정착하여 운영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빈둥빈둥 놀고 있는 아들이 좀 나와서 아버지 일 좀 거들면 인건비라도 벌어갈텐데 당초에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지 엄마하고만 쿵짝거리며 놀 궁리만 하는 녀석이라죠. 녀석 때문에 참 제가 얼굴 못 들고 다닐 때도 많았습니다. 혼자 편의점을 하기에는 버거워 결국은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이나 알바생을 쓰게 되었는데 해마다 오르는 인건비도 버겁고 가뜩이나 녹록지 못한 상태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힘드니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늘이 내게 복을 내려주신건지 어느 날 건실하고 믿음직한 청년을 만나게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과의 특별한 기억 같은 인연이 시작되었죠. 그날은 아르바이트생 면접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편의점 앞에 근사한 벤츠 한 대가 툭하고 서더라구요. 그리고 삐커뻔쩍하게 수트를 쫙 빼입고 자신 만만하게 내려서 처음에는 편의점에 뭐 사러 온 손님인 줄 알았건만 다짜고짜 제게 90도 각도로 인사하며 당차게 말하더라구요. 알바 면접 벌어왔습니다. 오태양입니다. 아 오태양시라면 어제 저랑 통화하신 분이죠? 근데 밖에 차가 비싼건데 그런 고급진 차를 타시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아 저거요? 우리 형꺼 잠시 빌려 타고 왔어요. 저는 돈이 필요해요.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살짝 황당하긴 했지만 면접을 보러 온 알바생을 찬찬히 훑어봤습니다. 타고 온 벤츠는 형차라고 하는데 말투도 차분하고 목소리도 귀티가 나는 걸 보니 있는 집 사람 같았어요. 20대 후반인데 물론 형차라고는 하지만 벤츠까지 타고 온 걸 보곤 알바나 하고 다닐 형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안 뽑을 생각이었지만 뜻밖의 젊은 친구가 너무나 간절히 말하더라구요. 알바생은 제 걱정과 달리 돈이 필요하다면서 알바 원서를 냈다고 하더군요. 참 이상한 구석이 많았지만 저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자세한 이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바생들이 툭하면 그만두고 또 멀쩡하게 생긴 애들도 하루 이틀 하다 그렇게 가게를 피해를 주며 도망가고 하니 처음에는 이 청년에게 애정을 쏟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뭐 각자 다 사정이 있는 거니까 그럼 오늘부터 해볼래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이 친구도 곧 그만두겠지 싶어 한 번 시험삼아 바로 그날부터 일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유니폼 조끼를 딱 갈아입은 후 제가 일러준 대로 천천히 일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참으로 눈동자가 또랑또랑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모지에 적기도 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바짝 긴장한 것이 보였죠. 겉모습과 많이 다른 친구더라구요. 일도 능숙해지니 실수 없이 해내고 무엇보다 지켜보니 참으로 성실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는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옷과 화려한 차를 타고 다녔지만 걸맞지 않게 손님들한테는 너무 잘하더라구요. 시키지 않아도 편의점 주변에 버려진 담배 꽁초들까지도 청소를 하는 데다 사장님하며 싹싹하게 절 많이 따르는 것 같아 참 이쁘더라구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결같은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태양일을 아끼게 되며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볼 때마다 참 니집 자식인지 가정교육 하나 잘 받았다 싶어 자식농사 잘 지었단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구요. 태양이 부모님은 참 좋으시겠다. 요즘같은 시대에 어쩌면 이렇게 아들을 예의바르게 잘 키웠나 존경심이 드네. 나도 태양이 같은 아들 하나 있으면 참 듬직하겠다. 라고 기특한 마음에 칭찬을 해주었는데 잠시 잠깐이었지만 태양이의 얼굴에 잠깐이나마 그림자가 드리워진 게 느껴지더라구요. 힘없이 되받아치긴 했습니다. 전 사장님 같은 아버지 있으면 좋겠네요. 다정다감 하시고 책임감 있으시고 멋진 분 같아서요. 태양이는 부모님의 얘기가 가끔 나올 때마다 얼굴이 어두워져 어쩐지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 굳이 묻질 않았습니다. 그래야 여섯과 잘 지내고 좋은 관계 오랫동안 유지할 것 같았어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침에 부지런하지 못한 아내가 백만 년 만에 도시락을 싸주는 노력을 하길래 기왕 싸는 거 두 개 부탁해서 태양이와 같이 나눠 먹을 생각을 하고 가져갔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더라구요. 맨날 편의점 김밥 같은 것만 먹는 것 같아서 아내한테 도시락 2인분 싸라고 했어. 같이 먹자. 태양이가 내민 도시락을 선뜻 받지 못하고 주춤거리자 제가 다시 한 번 더 내민 후에야 겨우 받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지 갑자기 도시락을 먹으면서 눈시울이 불거져 얼른 티슈를 뽑아 건넸습니다. 아니 왜 그래 지금 울어 아니지 야 너도 참 이런 거 가지고 울면 어떡하냐 니가 그러니까 내가 더 민망하다 이렇게 여리고 착하고 순해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래 내가 먹는 도시락의 반만 더 가져온 것 뿐인데 이렇게 감격할 줄은 몰랐습니다. 애가 참 순수하구나 싶기도 하고 어딘가 모르게 정에 굶주린 느낌도 들어 보호본능이 느껴졌습니다. 태양이는 훌쩍거리며 티슈로 눈물을 닦아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냥 순간 울컥했어요. 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저 때문에 사모님이 더 번거롭게 돼서 어떡해요. 아휴 별걸 다 감동한다. 내가 뭘 얼마나 가져왔다고 자식아. 나 너 이 정도는 챙겨줄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팍팍 먹어. 젊은 녀석이 삐쩍 말라서는 일이나 제대로 하겠냐. 그렇게 저는 알바생의 등을 토닥토닥 해주며 밥을 먹였습니다. 많이 먹으라니 숟가락으로 크게 팍팍 먹었는데 참 복스럽고 흐뭇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분위기가 어쩐지 뭔가 알 수 없이 붕클했습니다. 저 청년한테 어떤 말 못할 사연이 있기도 한가 싶기도 해서 관심이 더 가더라고요. 태양이는 정말 제게 귀한 직원이었어요. 가끔 들어오는 투접 때문에 저는 태양이한테 근무 날짜가 아닌데도 가끔 일하러 나와달라는 무리한 부탁을 하기도 했는데 언제든 제 말이라면 오케이 했고 요청을 모두 다 들어주었습니다. 늘 자신의 일들을 제쳐두고 제 부탁들을 들어주니 참으로 고마웠지요. 그렇게 서로를 신뢰하며 점점 애정을 쌓아가던 때였는데 어느 날인가 야간 알바생이 갑자기 펑크를 내서 익숙하게 태양이에게 또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태양이는 묻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편의점으로 달려오더군요. 그런데 녀석이 그날따라 다크서클이 눈밑까지 내려온 게 피곤해 보였습니다. 태양아 매번 고맙다야. 근데 뭐하다 왔어?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괜찮아요. 그냥 자다가 사장님 전화받고 바로 뛰어왔죠. 저 멀쩡해요. 신경이 쓰였지만 저도 급했기에 모른척했고 마침 물건들이 들어와 진열대에 정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건 대신 제가 다 해줬습니다. 태양이도 열심히 드나드는 손님의 포스기를 마구 두드렸죠. 그렇게 숨 돌릴 틈없이 손님들이 들어왔다가 나가길 반복하다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눈시울이 깜빡깜빡 내려앉고 있을 때였죠. 불현듯 잠에서 깨난 후 카운터로 가서 태양이를 살폈습니다. 역시나 태양이가 카운터 앞에서 손으로 턱을 괴고 꾸벅꾸벅 졸고 있더군요. 오똑한 코에 선한 인상을 가진 녀석은 누군가를 자연스럽게 연상케 했습니다. 숨을 몰아쉬면서 잠을 자는 모습이 참 애잔하더군요. 안쓰러운 마음에 깨우진 않고 대신 저는 제 옷으로 태양이의 몸을 덮어주고 기분 좋은 퇴근을 하게 되었네요. 이 평온함이 깨지질 않길 진심으로 바랬고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휴일을 맞아서 아내와 백화점에 다녀왔습니다. 집에서 쉬고 싶은데 아내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간 것이나 다름없었죠. 백화점 세일 기간에 사야지 안 그러면 당신이 뭐라도 사주겠어? 돈 못 벌어다주면 내가 시키는 대로 사고 짐꾼 노릇이라도 해. 그래야 무능력한 당신이랑 사는 보람이라도 있지. 참 말 한마디도 어쩌면 저렇게 밉게 하는지 그러니 아들도 내게 그따위로 버릇이 없는 거겠죠. 요새 헛바람만 들어서 여기저기 아줌마들이랑 우르르 몰려다니던데 숨숨이는 언제부터인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았어요. 사실 그런 면이 좀 못마땅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십년 전 한번 이혼 후 어렵게 한 결혼이었기에 더 이상 실패를 맛보고 싶지 않아 꾹 참았어요. 아내는 매장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쇼핑을 하면서 대부분 아들의 옷이나 물건들을 골랐는데 아내가 집어든 아들 점퍼의 가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게 얼마야 도대체 아니 백수 아들이 이렇게 비싼 걸 왜 입어? 나갈 데가 어디 있다고 당신이 그렇게 오냐오냐 하니까 걔가 취업도 안 하고 알바도 안잖아 우리 편의점에서라도 일하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당신이 안된다고 나서는 바람에 애가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잖아 그러자 아내가 지지 않고 쌍집불을 켜고 백화점 한보판에서 제게 대놓고 빈잔을 주었습니다. 당신 정말 우리 아들 갖고 그런 말 하지 말랬지? 부모가 돼서 말이야 아들한테는 해주지는 못할 망정 왜 자꾸 조를 치는 건데 좋은데 취업하려고 준비 중인 애를 어떻게 알바를 시켜? 20대 후반인데 편의점 알바 시키는 게 가당키나 하냐고 난 내 아들 그런데다 못 둬 흑수저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한 것도 너무 미안한데 어떻게 돈 벌라고 자꾸 부담을 주냐고 당신이 이렇게 맨날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니까 걔가 더 주눅만들잖아 제발 내버려둬 나중에 알아서 다 지갈길 찾아간다니까 들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과연 나중에 지 갈길 찾아갈래나 정말 아들 생각하면 한숨만 푹푹 나오더이다 어딜 가나 사주 보면 자식복 없다는 점께만 나오는 게 그 말이 아주 딱이었죠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저는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는 아들이 너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매일 돈만 가져가고 뭐 하면서 사는지 이해가 안 가는 녀석이었는데 아내는 감싸기에 급급했으니 잦은 말다툼으로 부딪혔죠 아내 말처럼 비교하는 것처럼 잘못된 건 없다지만 아들이랑 태양이랑 얼추 연령도 비슷하니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들이 태양이 성실한 반만 쫓아가도 딱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래서 이래서 돈 버는 재미를 알아야 하는데 1억 천금만을 노리니 미래가 뻔히 보여 참 속상하더라고요 언젠가는 인터넷으로 쌀을 시켰는데 택배 연구 내가 옮기고 있으니 그거 보고 있으면서도 손가락 까딱 안 하며 쇼파에서 TV보고 낄낄대던 그런 아들놈입니다 저는 태양이가 생각나 보란 듯 아들하고 똑같은 옷을 하나 더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태양이 거도 사주려고 말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뭐라도 선물을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던 찰나 저는 아들과 똑같은 고급 브랜드의 점퍼를 사서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태양이한테 옷을 선물했죠 자 받아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 벌 샀다 태양이는 도시락에 이어 이게 또 뭔가 싶었던지 어리둥절하며 쇼핑백 속을 보며 점퍼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이게 다 뭐예요 저 주시는 거예요 오늘 무슨 날도 아닌데 아 그냥 주는 거야 평소에 네가 너무 열심히 해주니까 고마워서 아들 옷 사면서 산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앞으로도 잘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주는 거니까 너무 감동하지도 말고 근데 네 취향인지는 잘 모르겠다 아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해서 산거라 저는 웃으면서 태양이한테 말했습니다 그 옷을 보더니 만감이 교차하는 듯 태양이의 표정이 복잡해지는 것 같더군요 녀석아 감동 금지라고 그냥 일하자 내가 괜한 걸 줬나보네 저는 태양이의 표정을 살피면서 괜히 딴청을 했습니다 태양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좋으면서 조금은 민망했죠 근데 저 멀리서 낯익은 사람이 편의점으로 걸어 들어오더군요 가만 보니 심술 맞은 아내 얼굴이랑 똑 닮은 아들이 태양이와 똑같은 옷을 입고 간만에 편의점으로 행차를 하시는 아드님이셨죠 아빠 나 왔어 요새 장사 좀 돼? 거드름을 피우며 껄렁껄렁하니 와선 태양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자 태양이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자기 손에 있는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인지 아니면 내 아들을 처음 봤었는지 모르겠지만 당황하더라구요 여긴 우리 아들이고 여긴 편의점 알바장인 오태양 비슷한 또래니 서로 인사해라 태양이가 우리 아들보다 두 살 정도 더 많은 것 같더라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인사시켰습니다 태양이는 내 속에 아들한테 인사를 꾸벅하더군요 정작 그 인사를 받은 아들은 태양이를 본체도 안하고 징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오늘 진짜 돈이 필요하거든 내가 저번주에 꼭 오늘까지 그 돈 있어야 한다고 미리 얘기도 하고 했는데 내가 엄청 중요한 날이라고 했잖아 역시나 돈 얘기였습니다 태양이가 있어서 그런지 전 더 창피하더라구요 저는 없다고 단칼 지어 말하니 아들은 포기할 맘이 없는 듯 졸라대며 언성이 높아지더라구요 이번에 또 뭔데 너 내가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코인인가 동전인가 그거 절대 안돼 진짜 너 그러다가 크게 다친다 아빠는 참 다른 아빠들은 투자 공부하라고 학원도 끊어주고 하는데 우리 아빠는 주식도 안돼 코인도 안돼 그럼 뭐하라는 거야 아빠 이제는 세상이 변했어 노동의 시대는 지났다니까 주식 코인으로 운좋으면 하루에 직장인들 연봉도 우습게 벌 수 있는데 내가 왜 일을 해 저는 말을 하다가도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아들은 오로지 돈돈거리면서 제게 말을 했고 노동의 시대는 지났다면서 저를 한심하게 대했죠 저 녀석은 언제쯤 철이 들까요 하다못해 알바라도 하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었으면 좋으련만 제 지갑에서 돈이 나올 때까지 저를 괴롭히는 아들을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기만 했습니다 재연하고 어렵게 가진 아이라 오냐오냐 키웠더니 이 모양입니다 참으로 지난 세월 후회가 되더군요 옆에 있던 태양이는 조용했습니다 저의 둘 사이를 유심히 살펴보는 게 느껴졌죠 그 순간에도 저는 우리 아들이 태양이처럼 건실했으면 성실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축 처져 있으니 태양이도 덩달아 축 처진 것 같아 보여 어떻게든 기운 내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들 녀석의 흐물 녀석에게 보인 것 같아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사이에 태양이가 결심한 듯 얕은 한숨과 함께 뭔가 결심한 듯 입을 열더라고요 사장님 오늘 사장님 기분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맛있는 저녁 사드릴까요 옷도 사주셨고 도시락도 얻어 먹었는데 저도 밥 한 끼는 사드리고 싶어서요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태양아 맨날 와달라 할 때 와주고 직원 입장에서 많이 배려해 주는 거 누구보다 잘 아는데 사주려면 내가 사줘야지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진짜 기분도 좀 꿀꿀한데 한번 나갔다 올까 라고 말을 하자 태양이는 끄덕거리며 절 따라 나서겠다 했습니다 편의점 한 시간 정도 닫는다고 뭐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아 전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태양이랑 같이 잠시 나갔다 오기로 했죠 기왕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자고 차로 조금만 나가면 맛있는 집 있다고 하며 절 차에 태웠는데 이렇게 고급 등급의 벤치차를 타보는 건 처음이라 이리저리 신기한 듯 봤습니다 최신식의 벤치는 아니었지만 디자인도 예쁘고 고급신 느낌이 확 나더라고요 남자라면 다들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니 저도 넉넉히 이곳저곳 보다가 순간 눈에 띄는 사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차 백미러 앞에 걸린 작은 금태로 둘러싸인 액자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고 어느 여자가 한 아이를 안고 있었던 사진이었는데 아무래도 포대기 속 아이가 태양이 같아서 요리조리 보게 되었는데 근데 이게 뭐지? 순간 제 시선이 아기가 아닌 엄마로 보이는 여자의 고정이 되면서 심한 충격을 받으며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하다 못해 소름이 돋더군요 잠깐만 이 사람! 저도 모르게 차 때문에 흔들리는 액자를 손으로 잡고 다시 또렷하게 보았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났지만 제 기억력은 잊혀지지 않았던 건지 분명 낯익은 느낌의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사진 속에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는 바로 제 전처가 분명했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본능적으로 태양이를 바라보았는데 태양이는 입을 꾹 다물고 평소 때와 달리 말없이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 수십 년 전 전처와 7년 정도 살고 이혼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말하지만 참으로 잘못된 만남이었죠 전처는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데 저는 사실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조금 더 부유해지고 좀 더 내가 아이를 책임질 수 있게 되면 가족 계획하에 낳고 싶었지만 전처는 나와 생각이 다르게 빨리 엄마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뜻에 따라 해주려고 했는데 아이를 계획하고 나니 정작 쉽게 생명이 찾아오질 않더라고요 이게 원인이 되어 자꾸만 다투게 되면서 저도 아내도 밖으로 돌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저는 다른 여자를 만나지는 않았건만 그녀는 다른 남자가 생겨버려 그리고 그 남자와의 아이마저 갖게 되어버려 저는 큰 상처를 받아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전처의 당당하고 뻔뻔스러운 눈빛을 잊을 수가 없네요 저한테 와서 이혼을 해달라고 당신이 내게 못 가져다 준 아이 그 남자 사이에서 가지게 되었다면서 엄마가 되게 해준 그 사람과 평생 함께 하고 싶다며 울면서 놓아달라 했는데 그때 전처의 얼굴을 저는 지금까지 트라우마처럼 제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뱃속에 있던 그 아이가 나를 누구보다 절망에 빠뜨리고 지옥 속에서 살게 했던 그 존재가 바로 지금 제 앞에 있는 태양이라니 무엇보다 이 아이가 내가 누군 줄 알고 찾아온 건지 대체 날 왜 찾아온 건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이 이어졌고 태양이한테 묻고 싶은 말이 아주 많았지만 말은 못하고 목구멍에서만 맴돌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목적지에 도착했던지 한 식당 주차장 앞에 차를 세우며 태양이는 시동을 끄고 저를 지그시 쳐다보더라고요 저 여자 혹시 누군 줄 기억하시겠어요 사장님 태양이의 말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작정했던 겁니다 너는 저 여자와 무슨 관계냐 혹시 저 여자 아들인 거냐 저 포대기 속 아기가 태양이 더 맞는 거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태양이에게 묻자 잔뜩 구둔 얼굴로 끄덕이며 주머니 속에 다른 사진들도 제 앞에 내밀더라고요 황당하고 어이없고 기가 막히다는 것은 이럴 때 두고 쓰는 말이던가요 너무나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대체 왜 나와 상관없는 전처의 아들이 나를 찾아왔나 싶어서요 태양이 입에서 나온 말은 참으로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왜 엄마랑 저를 버렸어요 저는 늘 아빠가 그리웠는데 내가 얼마나 아빠를 그토록 찾았는지 아세요? 겨우 찾아내서 우리 엄마랑 나 버리고 얼마나 잘 사나 보러 왔더니만 목같은 아들이랑 부인이랑 참 그저 그렇게 살고 있어서 고작 이렇게 살려고 엄마와 날 버렸나 싶었네요 태양이의 말은 참으로 모지렀지만 목소리에 울음이 묻어나오는 것까진 어떻게 할 수 없었던지 입술이 떨리며 끝내 꺼억꺼억 숨이 넘어갈 정도로 아주 복받치게 울었습니다 아무래도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태양이가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 아이는 제가 친아버지인 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대체 전처가 그 아이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태양이가 날 친아버지로 알고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 애와의 오해를 풀기 위해 제 딴엔 해명을 해야 했죠 난 니 아버지가 아니다 태양아 어른들 잘못으로 니가 상처받았다는 것은 알지만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너희 엄마가 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구나 그 여자가 아니 니 엄마가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했니? 그러자 태양이는 상처받은 듯 저를 노려보며 어이없다는 듯 대꾸하더라고요 굳이 말해야 하나요? 정황상 아는 거지 엄마가 그토록 사랑한 사람은 사장님 뿐이었어요 끝까지 그리워한 사람도 사장님 뿐이었고요 자칫 잘못하면 그 여자의 과거로 인해 태양이한테 상처가 갈까봐 어찌 말을 해야 할지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 뻔뻔스러운 전처이기 전에 그 아이한테는 누구보다 소중한 엄마였으니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자 내 그 정도는 너한테 해줄 수 있다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드러나면 너와 내가 부자지간인지 아닌지 알겠지 라고 얘기를 하며 제 머리카락을 뽑은 녀석에게 주었습니다 제 태도의 녀석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머리카락 받기를 망설여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만약 그의 친아버지가 아니면 어쩌나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겨우 날 찾아냈다 했는데 제 딴에도 만약 아니라 한다면 그 애의 방황이 더 깊어질 것이 우려되긴 했지만 팩트는 반드시 드러나야만 했으니까요 한 가지 우스웠던 것은 만에 하나 정말 희박한 확률로 정말 태양이가 내 아들이라면 좋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일순간 들기도 했어요 어딜 가도 자식 복 없다는 내 사주가 그 아이로 하여금 깨지면 얼마나 좋을까 했지만 전처에 대해 잘 알고 있던 나에게는 그게 욕심인 것도 알았습니다 태양이는 제 머리카락을 받은 뒤 약속대로 제게 식사를 대접했는데 한동안 말없이 고기를 구워 제 앞에 계속 놔줬습니다 맛있는 고기였지만 그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태양이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며 열심히 고기를 구워 제 앞에 두었습니다 그만한 아들이 있는 나로서도 그 애가 딱하기도 하고 비 맞은 강아지처럼 눈빛이 너무 가엾게 느껴지더군요 내가 아버지가 아닌 게 왜 그토록 그 애한테 미안했던 건지 그래서 전처가 새삼 더 미웠습니다 태양이는 그 일을 끝으로 당분간 볼 수가 없었어요 제게 고기를 먹인 후 고개로만 꾸벅 인사를 하더니 눈물을 닦으면서 차를 타고 가버리려 하더라고요 왠지 저는 느낌적으로 그 애와의 인연이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 불안감에 그 애의 차량이 가는 차문을 두드리며 그 애를 불러 세웠습니다 태양아 네가 왜 다시 아빠를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 친아빠가 아니라도 만약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인연을 맺었는데 난 꼭 다시 보면 좋겠다 라고 저도 모르게 말을 했는데 태양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게 달응시하더니 아무 말 없이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태양이가 처음으로 무단결근을 했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에도요 연락을 해도 통 받지 않으니 혹여나 나쁜 생각을 한 건 아닐까 가슴이 뛰더라고요 여태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쌓아온 정 때문인지 걱정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해줄 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한 전처와 엮인 아이인 만큼 자칫 지금 아내에게 오해를 살 여지가 있으니 제가 전처한테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잘 알기에 아무리 놀부 마누라 같은 부인이라도 신경 쓰긴 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나를 배신한 전처와 그 아들에 대해서 내가 관여하면서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태양이가 빠지자 편의점은 휑하니 참 허전하더군요 대신해서 일해줄 알바생도 없어서 저는 거의 매일 출근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기대할 희망도 없었죠 허나 그러던 이놈의 녀석이 드디어 제대로 사고를 치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돈을 타러 편의점에 쳐들어온 건 폭풍 전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죠 어느 날 경찰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드님이 지금 좀 큰 사고를 치셨네요 4887번 차량 아버님 거 지금 아드님이 그 차를 몰고 운전하다가 차량 다섯 대와 추돌하는 바람에 큰 사고가 났어요 그나마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과속의 신호위반 운전 부주의까지 피해자분들하고 합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경찰의 얘기를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녀석은 이미 내 차를 몰래 끌고 나가서 사고를 치곤 했지만 이렇게 경찰까지 연락이 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말은 즉 합의 금액이 크다는 반증이기도 했죠 저도 참 못난 애비인 게 아들의 신변보다는 합의금이 날아갈 생각에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아들은 무사한지 어디 아픈데 없냐고 묻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피해자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제가 일단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대강 합치면 2억 정도 될 것 같네요 보셔서 오시면 아시겠지만 강남 한보판에서 일어난 사고라 다들 만만한 차가 아니에요 자세한 건 오셔서 말씀하시죠 경찰은 전화통화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았는지 대략적인 액수를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띵해지더군요 2억이라니 얼마나 큰 사고를 쳤기에 그렇게 큰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일단 경찰서로 찾아가서 자세한 경위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편의점을 나가려는 순간 아내에게 전화가 왔죠 벌써부터 울고 있더군요 여보 일을 어떻게 해 얘가 진짜 큰 사고를 쳤나봐 여보 어떻게 해서든 돈 마련해서 피해자들이랑 합의해줄 거지? 돈은 또 벌면 되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녀석 미래를 망칠 순 없잖아 편의점을 팔아서라도 해줘야 해 알았지? 뭐? 합의? 당신 그 합의금이 얼마인지는 알고 말하는 거야? 이 편의점을 팔아서라도 해달라고? 편의점 팔아도 지금 2억 안 나와 그 자식 때문에 우리 가족 전부 길거리에다 앉을 수 있다고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사고만 칠 건데?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집에 얹혀 살고 취업도 안 해서 매달 용돈도 가져가고 편의점에서 틈틈이 돈도 가져가는 막장인 녀석 어디까지 봐줘야 하냐고 여보 너무 그러지 마 애도 지금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고 진짜 마지막이야 다시는 사고 안 칠 거야 어? 제발 부탁이야 내가 평생 갚을게 우리 아들 인생 망치게 둘 순 없어 아내는 울면서 제게 사정을 했습니다 제발 아들을 살려달라면서요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내 주는 게 좋을 것 같았죠 그래야 정신을 차릴 테니까요 근데 아내가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약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인데 합의금을 구해보려고 노력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향하면서 여기저기 아는 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의점 본사에도 전화를 걸어서 대출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봤고 지인들에게도 몇천 몇백만원이라도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죠 하지만 이 역을 만들기는 까마득하기만 했습니다 하... 정말 집을 팔아서 해줘야 하나 심란해지더군요 하지만 집만큼은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아들을 면회하는데 울면서 제 바지까라니를 잡고 부탁을 하더군요 아빠 나 한 번만 살려줘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구요 내가 이번에 진짜 맘 잡고 열심히 해서 이 역 한 방에 벌어줄 테니까 어? 나 아빠 아들이잖아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한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모든 게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거기서 꺼내준다고 해도 아들이 변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모른 척 할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사고는 생각보다 심각했고 차는 물론 사람들 부상자들까지 있어서 금액은 더 이상 줄어들 것 같지 않았죠 이후에도 몇 번씩 경찰은 얼른 합의를 보라면서 자꾸 전화가 왔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들이 재촉을 한다고 하더군요 하루하루 정말 피가 말랐습니다 아내의 보채는 소리는 더더욱 심해져만 갔죠 제가 빨리 돈을 해오지 않자 저를 비꼬며 닥달했고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과정에 정말 정이 떨어져 버리더군요 아니 앞으로는 지금 있는 알바생마저도 줄여야 할 판이었죠 힘들게 돈을 모아놓으면 아들이 사고를 쳐서 모든 게 다 제로가 되고 마니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편의점 안으로 인사를 하면서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다름 아닌 태양이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오니 오랜 헤어진 연인을 만난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렸고 반가움이 앞섰습니다 그냥 여기 일하는 알바생 친구한테 들었어요 사장님 요즘 밤잠을 못 주무신다고 아드님 사고 쳤다면서요 자식은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면 안 된다고 항상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 버릇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장님은 아드님 오냐오냐 하면서 길렀나 보네요 이거요 라고 제게 자칫 자식 잘못 키웠다면서 빈정거리는 듯 하다가 이내 두툼한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속에는 다름 아닌 유전자 결과지와 그 안에 흰 봉투가 또 들어있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유전자 결과지를 보게 되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 네 당연히 태양이와 저는 제가 예상한 대로 친부자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유전자 불일치가 나왔는데 태양이는 그걸 받아들이는데 제법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인정한 만큼 마음은 좀 편해 보였습니다 덩달아 봉투 한 개가 더 있었는데 이건 아마 저를 돕겠다고 주는 봉투 같았죠 제가 아들 합의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을 뻔히 하니 절 생각해 가져온 것 같더라고요 참으로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 탐이 났지만 그 아이가 전처의 아들임을 깨닫고 머쓱하니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너도 돈 필요하다면서 뭘 가져오냐 됐어 그냥 너 써라 알바생이 얼마나 번다고 그래 내가 성의만 받을게 생각해 줘서 너무 고맙다 하지만 태양이는 한사껏 받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언뜻 보기에는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았지만 저를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예쁜데 차마 그 돈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나 태양이는 그냥 제발 좀 받아달라며 내밀었고 저에게 억지로 봉투를 쥐어주는 태양이를 만류하지 못하고 결국 받았는데 푼 돈으로 알고 별 기대 없이 봉투를 열어보았을 때 막상 그 안에 들어있던 수표를 보고 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2억 원짜리 수표가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어? 이게 다 뭐야? 너 어디서 이렇게 큰 돈이 났어? 아니 내가 잘못 본 거지? 잠깐만 다시 세봐야 돼 저는 거의 혼이 나갈 정도로 그 돈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정말 정말 2억원짜리 수표였죠. 믿기지 않아서 몇 번씩 다시 세워보는데 이런 큰 돈을 어떻게 태양이가 갖고 있나 싶어 벙쩌서 보게 되었더랬죠. 태양이는 개의치 않고 별거 아니란 듯 가볍게 말하더라고요. 명함을 한 장 제게 건네주었는데 편의점 알바생인 줄만 알았던 녀석은 사실 엄연한 한 회사의 CEO로 제대로 된 경영자더라고요.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전처 아들은 정말 대단한 녀석이더라고요. 저 이래봬도 어리지만 제 분야의 사업에서 나름 성공하고 돈도 좀 있어요. 사장님 돈 구하러 다니느라 힘들다면서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 녀석 콩밥 먹이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장님 그렇게 매정하신 분이 아니니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태양이가 건네는 돈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고 해도 2억은 큰 돈이었죠. 하물며 친자식도 아닌데 태양이한테 돈을 받는다니요. 이럴 거면 차라리 집을 파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제 나이 드셨는데 집은 하나 있어야죠. 전 그렇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이건 저희 어머니가 사장님한테 준 고통에 대한 위자료라고 여기세요. 아들로서 엄마의 면제부는 치르고 싶더라고요. 아무리 우리 엄마지만 아닌 것까지 편들어주고 모른 척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태양이는 엄마 대신 위자료를 나한테 주는 거라면서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사업에서 떳떳하게 번 돈이니까 문제될 것도 없다면서요. 저는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는 돈봉투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의 의미가 뭔지 너무나 복잡해서 제 스스로도 뭔지 잘 알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 태양이를 다시 볼 수 있어서인 건 확실했어요. 태양이는 제가 울고 있으니 익숙한 거둣을 어깨 위에다 덮어주었는데 그건 제 옷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태양이가 편의점 근무 중 잠이 들었을 때 덮어주었던 거둣이요. 그 애의 나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과 따뜻함이 제게 전해져 오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태양이는 제게 충격적인 소식 한 가지를 덩달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엄마 장례치른 지 얼마 안 돼서 왔어요. 암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힘들게 투병하다 결국 돌아가셨어요. 끝까지 내게 친아버지가 누군지 알려주지 않은 채 말이죠. 아버지 후부로 오른 사람 여러 사람 추적해봤는데 다 제 친아버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사장님이 제일 유력하긴 했는데 사장님도 아니라 하니 저도 이젠 아버지에 대해선 포기하고 제 삶 살려고 해요. 그래도 우리 엄마 비록 모든 남자들한테 버림받아 혼자 절 키우게 되셨지만 그래도 절 지키려고 저를 위해서 안 해본 일 없어요. 악자같이 살아서 저 키우셨고요. 저는 그렇게 어머니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운이 좋게 잘 꾸리고 있죠.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없는 게 늘 한이었지만 어머니 때문에 저는 더 이악 물고 살아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좋아요. 사장님을 도와줄 수 있게 돼서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사장님이 내 진짜 아버지였으면 좋았을걸. 당신의 핏줄이 아닌 게 그거 하나 안타깝긴 하네요. 사장님께 우리 엄마 아들로서 제가 엄마가 잘못한 부분을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엄마도 마지막 가는 길에 사장님께 참 미안했다고 새 가정 속에서 언제나 행복하시라고 전해달라 했어요. 태양이는 말을 하다가 울먹거렸고 태양이의 말을 들은 저도 수십 년 전에 비극을 다시 마주하게 되며 가슴이 쓰려 눈물을 토해냈습니다. 그토록 원망했던 그 여자가 이 세상에 없다니 기분이 뭔가 이상하고 답답해 지더라고요.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마 태양이가 얘기해 주질 않았다면 영원히 몰랐겠죠. 전처의 얼굴이 머리를 스쳤고 괜시리 눈물이 나더군요. 그때 왜 다른 남자를 만나서 나를 버렸는지 왜 그동안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도 않았는지 여러 가지 원망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힘들게 살다가 간 전처가 너무나 애잔하기만 해서 저는 태양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전처와의 여태 묵었던 감정과 차마 잊을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해 그리고 현재 내가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그간 살았던지 태양이는 또한 어떻게 살아왔던지 태양이와의 대화는 그날 밤을 지새워도 모자랄 정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소간의 말들을 다 꺼낼 수 있어서 후련하기도 했죠. 시작점이 잘못되었다면 자칫 악연이 될 수도 있을 뻔한 인연에 감사하며 저는 태양이를 진심으로 아들로 삼고자 2억 원을 받아 아들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합의금을 다 보내고 나서 그렇게 잘 해결되어 아들을 다시 보게 된 날 그동안 고생했을 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두부 한 모를 사서 아들과 만났죠. 허나 아들의 표정은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지고 냅다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빠는 왜 이렇게 돈을 늦게 구해서 며칠 동안 기다리게 해? 대출받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버지면 당장 해결을 봤어야지 이게 뭐야? 이러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무능력하다는 소리가 나와 안 나와? 아들에게 가졌던 애잔함은 금방 사그라졌습니다. 아들은 어이없게도 제게 고마워하기보다는 저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더군요. 정말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2억 원이 어느 집 개이름도 아니고 자기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말을 하다니요. 욱하는 마음에 그냥 저거 정신 차리게 합의고 뭐고 다 물을까 했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곁에 있던 아내는 그나마 아들보단 개념이 있었던지 제 허리를 붙잡으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다시는 저런 사고 안 치게 할 거라면서 울며 불며 매달리더라고요. 어머니란 참 자식에게 한결같은 약자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이후 저는 편의점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냥 자꾸만 집하고는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마음 둘 곳도 없고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태양이의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제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했기에 빨리 갚아주고 싶어서 알바생들도 다 내보냈죠. 그러니 제 몸은 늘 천금만근이었지만 그런 노력은 알아주지도 않고 아들과 아내는 여전히 저한테 돈돈거렸습니다. 그게 너무나 끔찍했지만 이혼할 용기는 생기질 않아 이대로 그냥 최대한 덜 부딪히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번 생에 제 운명이려니 했지요. 그래도 유일한 기품이 있다는 것은 바로 제 수양 아들이 하나 생긴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절 배신한 전처 아들이 인연이 되어버리니 세상이 참 요지경 속이다란 말이 맞더라고요. 뭐 따지고 보면 전처는 전처고 태양에는 태양이니 엄연히 다른 존재는 맞지만서요. 더욱이 전처도 세상 떠나기 전에 내게 사죄했다고 하니 모든 걸 다 잊고 태양이를 아들 삼기로 했습니다. 녀석은 한동안 회사 경영하며 바쁘다고 안부 전화만 가끔 하다가 갑자기 편의점에 들이 닥치며 놀라운 소식을 하나 가져왔더군요. 사장님 저 결혼해요. 이거 봐두세요. 저는 태양이가 건네준 청첩장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이쁜 여성과 멋지게 턱시도를 입은 태양이의 사진이 있더군요. 둘의 미소가 너무나 닮아있어서 참 잘 어울렸습니다. 너무 잘됐다. 태양이가 결혼할 나이가 됐구나. 그럼 결혼자금도 더 필요할 텐데 괜찮아? 나한테 돈 빌려준 거 신부는 알고 있어?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내는 미국 변호사인데 저도 이제 결혼하면 미국 들어가서 사업 확장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 그럼... 미국에 가면 언제 한국으로 오는 거야? 한국에 다신 오긴 오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처갓집도 그곳에 있고 사업체도 옮겨갔으니 한국에는 안 올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도 결혼 앞두고 진짜 아버지를 찾고 싶었었나봐요. 결국 못 찾았긴 했지만 그래도 사장님 덕분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내내 따뜻한 경험을 많이 해서 괜찮아요. 참 그래서 말인데 사장님께 부탁 하나 드릴 게 있긴 한데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 혼주석에 아버지 자격으로 앉아주실 수 있으세요? 라며 태양이는 고민하다 버젓이 청첩장을 보여주는데 그 청첩장 신랑 아버지 쪽 이름에서 김석두라는 제 이름 세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신랑 어머니 쪽에는 고어라는 한자와 함께 전처 이름이 쓰여져 있었고요. 참 왜 감정이 울컥하고 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애써 마음을 삼킨 채 태양이의 손을 잡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더군요. 이후에 태양이가 바라는 대로 저는 태양이 결혼식 혼주석에 아버지로서 제가 앉았고 처음 보는 며느리와 사돈에게 아들 부디 잘 부탁하노라고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를 했습니다. 태양이는 비록 내 아들이 아니었지만 내 아들로 만들어준 건 전처였으니까요. 만약 우리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전처가 뱃속 아이를 내 아이로 속였다면 비록 뻐꾸기 애비는 되어 있었겠지만 그래도 태양이는 아버지 사랑받고 잘 자랐겠죠. 어찌 됐거나 우린 인연이었던 건지 부자 사이가 되기는 했습니다. 아버지 뭐하세요 가족사진 찍는데요 어서 제 곁에 서세요 라고 태양이가 환하게 웃으며 크게 소리치자 저는 신랑의 아버지로서 가슴 떨림을 애써 가라앉히고 태양이 곁에 아버지라는 자격으로 서며 사진을 찍게 되었네요. 태양이는 제게 인사하며 행복하시라고 하고 저는 그 말을 끝으로 태양이와 헤어지고 녀석은 미국에 나는 한국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역말리 떨어져서 지내지만 가끔 서로의 안부를 부르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러고 보면 핏줄로 연결된 진짜 가족보다도 가끔은 더 진하게 얽히게 되는 가족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쓰는데 그 녀석이 또 정말 보고 싶어지네요.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사연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하시는 일 다들 잘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십시오. 글재주가 없는데 끝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